Q.무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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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삼아 한번 트라이 해봐야겠어 80세 Q.무니언 재미삼아 해보는거지 뭐 Q.무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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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올라가는거지 Q.무니언 아 너무 오래 걸렸네 너무 오래 걸렸어 어우 966 아 레전드리 아 옵션 리너 띄워볼까 이제 아 재사용이 1초 안되고 아 1초 1초 아 왜 다 1초야 나오면은 2초 2초 와 떴다 난리났다 135점이다 2초가 뜨면은 난리나는 것이고 1초면은 씁쓸해지는 것이다 2초냐 1초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태까지 1초만 나왔으니까 2초 나오겠지 하아 오이 박수 박수 아 이거 왼쪽 걸 써야되나 오른쪽 걸 써야되나 자, 쉐도우인데 일단 잠깐 왼쪽꺼 임시로 쓰고 있을까? 오른쪽꺼 팔고 아, 쿨감 근데 당장 필요없는데, 쿨감 어떡하냐? 당장 필요없는데? 50억도 안썼는데, 야이... 개이득이네 야 2초 쿨감 18초 18% 135억 고민되는구만 얼마에 팔아야 되나 이거를 뭐야 132기였으니까 132 빼기 48 빼기 7 아 뭐야 6세트하고 좀 10만원? 11만원? 12만원 썼는데 한 50억으로 만든거 아냐 12만원 아 이거 럭 30%를 팔아야되나 출금을 팔까 어떡하지 고민되네 그냥 둘다 올려놓고 먼저 팔린것중에 하나 남겨둘까 어 그럴까 아 그냥 둘다 올려놓고 먼저 둘다 팔리면 어떡하냐 둘다 팔리면 어떡하냐 그럼 새로 만들면 되지 아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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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올려놓고 둘다 팔린대 그럼 새로 만들면 되지 뭐 둘다 올려놓고 이거 얼마였지 115억이네 혹시 잘못 올렸나 아 오케이 됐구요 좋았습니다 소소하게 또 오늘도 돈을 벌어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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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sama 내받ι 스테 nations Cr öglich 2020 moved Angeles TC ю 과 zen st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